아, 든든하다. 4강 토너먼트. 마약 소탕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이동규, 맨 뒤에 박지윤. 아, 궁금하다. 아, 피하면서. 한 사무실. 한 사무실. 프론트맨 이동규. 자, 경납고로 이동합니다. 경납고에 대항군이 있고 거기에 카드키가 있죠. 오. 경납고로 이동하는 길에도 대항군이 숨어있을 수 있는 공간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신중하다, HID. 오, 뭔가 좀 더 신중한 것 같긴 해요. 대기. 여기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잡아요, 앞에 잡고, 앞에 잡고. 오, 나오잖아,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클리어. 고, 고, 고. 클리어. 고, 고, 고. 아, 근데 대응 잘했다. 아, 되게 침착하다. 오, 진짜 침착하다. 너무 멋있다. 오케이. 몸 수색하겠습니다. 아, 몸 수색. 오,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경납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추가 작전 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경납고, 경계. 경계, 경계. 경계, 경계. 경납고, 경납고. 지금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나눠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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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동주가 들어가. 오케이. 지훈이 같이 들어가. 대기, 대기. 대기 방 안 나옵니다. 오케이, 고. 오케이, 고. 디디. 뒤로 불렀 겁니다, 뒤로 불렀습니다. 뒤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 오케이, 디디. 고, 고, 고. 둘, 둘, 셋. 이거 불리오. 경계 맞았어. 경계 맞았어. 작전도 찾았습니다. 지하 2층 CCTV. 제실 들어가서 4번 버튼으로 문 열림면. 수밀문 기관실. 기관실에 보스. 최강민호 팀장님이 빠르게 파악했죠. 파악해서 동료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기관실에서 보스 잡아야 된다. 오케이, 출발. 제어실 들어가서 4번 버튼으로 문 열리면 수밀문 기관실, 기관실에 보스 최강민호 팀장님이 빠르게 파악했죠 파악해서 동료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기관실에서 보스 잡아야 된다 오케이 출발 인지 완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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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맨 HID가 이런 무대구나 제가 작전도를 확인을 했고 정확하게 키워드만 인지를 해서 전파를 해줬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맨이 이동규입니다 지금 소방경기 잘 보십시오 소방 조심 제어실로 내려가는 복도가 너무 좁았고 여기서 대안군이 튀어나온다면 무조건 총상을 입고서 교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신경을 건들세우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철한 판단 붙어 붙어 저기 뒤에 있잖아 힘을 보자 힘을 보자 자 스승님이 케미가 완전 좋아요 팀워크 최고다 제외선 뒤에 문 열어줍요 고 고 와 총이 먼저 나온다 와 진입했어요 드러운 것 같아 다른 팀원들이 잘 커버를 해줘서 지체 없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진짜 침투한 느낌이 나요 두 팀웨어 진입이 복도가 너무 좁다 제 회실에 CCTV가 있고 4번 버튼 다시 한 번 그렇죠 들어가겠습니다 제어실 4번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좁아요 아, 여기 조심해야죠 몇 번? 4번, 4번 진짜 맞닥뜨리는데, 이제? 확실히 신중하다 진짜 미특수부들이랑 완전 다르다 고, 고 경계 바로, 바로, 바로 사망 오케이, 클리어 CCTV 오케이 4문을 열고 기관실로 가야 돼 이게 4번입니다 4번, 4번, 4번 경고등이 켜지면서 경계가 더 삼엄해지겠죠? 어우, 긴장돼 어, 이거 뭐지? 대한군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더 긴장을 세우고 좀 사주 경계를 했습니다 고 여기서 이제 뭐가 튀어나오겠구나 긴장을 했습니다 고 오, 이 앞에도 있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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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릉구자 샷! 기릉구자 와, 이번에도 스승과 제자님 클리어? 클리어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조심스럽다 HID 대기 샷! 빨리cra 저 총상 하나 있습니다 없어요 대기, 대기 보스의 위협사격 오, 너무 무서워 우측 갑자기 총송이 들려서 은원패물 뒤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보스가 있는 곳을 찾아보자 네 계단 뒤에 계단 뒤에 아 보스 나옵니다 보스 나옵니다 자 보스 제압 보스 클리어 보스 소통 완료 봤어 이게 HRD 보스 소통 완료 여기는 봤어 추가 미션을 사달한다 항만에 설치된 마약 조직의 첩폭 장치가 발동됐다 육지에 있는 수원 크레인에서 추가 정보를 획득한 뒤 마약 정보를 확보하여 태철하라 추가 미션부터는 타임어택이 적용된다 1분 크레이 총상 한 발당 60조의 페널티가 발생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미션을 수행하라 뛰어 뛰어야 돼 추가 미션을 들었을 때 타임어택도 있었고 총상 하나당 페널티 60조가 주어진다는 유전을 듣고 아 진짜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쉽게 가진 않는구나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네 해방 경기 잘 보십시오 응 조심히 가게 조심 서주 경계 경계 봐줘 서주 경계 저희가 인정해서 크레인 쪽으로 이동할 때 막상 이제 그쪽으로 뛰어가면서 보니까 좀 아 이 높이가 정말 무시 못하겠다 오케이 누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서주 경계 자 이동규, 박지윤 와 스승과 제자가 올라가네요 크레인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두 명은 올라가야 상황 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와 아 너무 쫓습니다 미치겠다 밑에 밑에 무전기 뭐야 떨어졌어요 밑에 무전기 무전기야? 네 밑에 무전기 유동규 대원이 크레인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전기를 떨어뜨려서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우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아 돌발 상황입니다 무전기 올려줘 한 명 올라와야 돼 무전기 가지고 올라와요 무전기 떨어뜨린 거 봐줬습니까? 저 저기 이렇게 타임 호텔이 주어지기도 했고 무전기를 받아서 신속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무전기 무전기 들어가야 됩니다 어, 숨어있어! 아, 여기서 가장 많이 총장 입지 않는다. 자, 보스 등 뒤에 작전도가 있습니다. 일단. HID 특전도. 특전도 획득사. 조심해서. 네,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작전도를 획득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엄청 힘들 거야. 신비 먼저 확인하시죠, 경기. 출발. 고, 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거기로 가자. 뛰어, 뛰어야 돼. 좌측 왼쪽 컨테이너 위에. 둘. 확인. 좌측 왼쪽 컨테이너 위에. 차에 옆으로 뵙겠습니다. 컨테이너 5까지 가는 길이 이제 쉽지가 않죠. 내가 쬐게. 오, 보고 있네요. 벽에 붙어, 벽에 붙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3명이 있었습니다. 와, 저기 대한민국 진짜 후두룩하다. 순발 다 같이 왼쪽 오른쪽. 오케이, 좌우쪽요. 제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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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오, 바로바로. 오, 저기 밑에. 대기.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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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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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망.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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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탄창 교체. 출발. 자칫 그림자 자칫 그림자 자칫 그림자 위에 자칫 사막 사막 우측 확인 사막 오케이 투맨 위에서 쏘는 건 쉽지 않아요 클리어 좌측 그림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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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로 확인합니다 그림자로 파악 단상 교체 고 동구 좌측 오케이 동구 좌측 오케이 고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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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붙겠습니다 네 대중 한 명이 더 있다 그림자 자 위에서 또 일어났어요 사막 좌측 좌측 오케이 두 명이 더 가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출발 좌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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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사막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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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제압을 해줍니다 2층 조시 우측 탐사 위에서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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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우측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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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같은 경계 경계. 어디야. 밖에 경계하고 있어. 마약증검을 찾았습니다. 마약 근절 씨. 마약을 지훈이랑 동규가 갖고 나왔을 때 결승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타날 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갈까? 아니, 아니. 너무 광활해. 지금은 시간 다 되는 거예요. 던져, 밑으로 던져, 밑으로 밑으로. 그렇죠, 하나, 둘. 고. 중명 조심. 지금 타이머틀입니다. 빨리,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잘 못 온다. 막판입니다, 막판입니다. 다행이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지막 표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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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분. 대한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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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로etta. 보스. 나왔다, 보스. 자, 뒤로 물러나죠. 한참이고. 반사. 했습니다. 상اؤ익. 유일 edit. 진압에 애를 먹고 있었고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여기가 거리를 두면서 상대 갑니다. 삼성기체! 보스 나옵니다. 보스 나옵니다. 클리어! 가자! 경계봐 좀. 전원이 다 들어와야 되죠? 빨리, 빨리, 빨리. 아, 직관계. 넘어오죠, 어머. 침착하게 이동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케이, 고. 파이팅, 뛰어, 뛰어, 뛰어. HID 결승점 통과. ENA 오리지널. ENA 오리지널. 잠시 후에 1, 2, 3, 3, 3, 4, 3, 5, 4, 4, 3, 4, 5, 4, 5, 4, 5, 5, 5, 5, 5, 5, 6, 6, 6.